자 폴아홉포 아 도아 안녕하세요 폴아홉포 이어서 갑니다 시작해야죠 시작할때 따고 쳤네요 위진같이 좋은 타이밍에 이동하도록 하자 암깐깐 준거 맞죠? 어디서 라디오소리가 기똥 라디오소리가 왜 들려 라디오를 꺼놨거니 안되겠구만 도망가겠구만 저번시간에 여기를 아 여기가 아직 안됐기때문에 베드포드역으로 가죠 베드포드역으로 가서 파밍을좀 하겠습니다 오늘의 1차 목적은 저기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사람이 오면 뮤트 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배정이 되겠죠 농민으로 근데 이제 다 배정이 되고 좀 자리가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이제 넓은데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정착면을 보내서 자원에 좀 여유를 두게 하고 자원을 팔아서 이제 돈을 두둑히 들고가서 캐스트를 깨는데 이바지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약해집니다 저기요 저기요 너무 너무 무서운거 아니냐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냐 좀비를 내가 여태까지 진짜 게임 이것저것 해봤는데 진짜 얘가 제일 무서운거 같아 어떻게 저렇게 몸을 흔들면서 공격을 피하고 날라와가지고 때릴 수가 있어 이거 진짜 공포 그 자체야 말도 안돼 진짜 아 노래 음량 차이나는거 보소 편집 프로그램을 어제 깔아서 30초짜리 영상을 올려 잘라서 그걸로 노래를 다 한번 편집을 해서 새로 다시 짜야겠네요 아 내가 노래를 짜놓은게 있지 잠깐만요 내가 노래를 또 이제 음량을 맞춰놓은걸 때 옮겨놨거든요 예전 컴퓨터에서 잠시만요 오디오에 소리가 줄어드는 음악 밝은 노래랑 불풍 뿜 뿜 뿜 열기 소리 100으로 맞춰야 되나? 항상 내 편집 영상에 나오는 단골음악 이거 없으면 편집 못하는 영상 오예예예예예예의 ! 드라이이음 춤마 brush 슈마 나 좀 내버려 둬 개새끼더라 미쳤나봐 왜이러는거야 안녕 헬레나 너도 고생이 많구나 나도 고생이 많단다 왜 또 사람 숙연해지게 만드니까 노래도 내가 조금 신나는 노래로 틀었거늘 이 녀석들의 사정을 잃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싸 벽 나왔다 소화기도 가져갈까? 어 기름통 좋아요 다 가져가져 바로 저기다 쟁여놓고 오늘 저기를 활성화 시키는게 내 이제 앞으로 플레이에 순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적들이 너무 세서 내가 못 잃을 것 같거든요 계속 도전하면 어떻게 하나씩 잡을 것 같긴 한데 그런건 너무 극혐이고 갈 길이 먼데 막 4시간에 맵 하나 클리어하고 이러면은 너무 극혐이니까 한번 돌아가자 편집 프로그램으로 자르기만 해도 화질이 떨어지더라구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 번 조정해서 몇개나 만들어서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컴퓨터만 바꾸니까 어휴 설정할게 너무 많다 진짜 심지어 컴퓨터 회사에서 선을 안보냈더라구요 나는 안온건줄 알았는데 모니터를 사면은 다 보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회사에서 자기는 실수라고 선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엄청 옛날 선을 쓰고 있거든요 불안합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왔나요? 뉴트가 자라난 것 같은데 아이고 일 열심히 한다 진짜 하나 만들었네 하나 만들었네 겁나 쓸모없는거 보소 아 저 누카병 내가 가지고 와야되는데 어이 많이 있었네 그러면은 누카병 세개 내나봐 이거 물로 만들어 쓰죠 내가 물 만드는거를 저기다 놨나? 사람들이 좀 와줘야지 최소한 내가 이걸로 음식이라도 해먹을텐데 쟤 설마 새로운 주민인가? 제발 좀 와라 얘들아 제발 좀 와라 얘들아 이 지옥같은 세상에서 먹고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놨어 활성화가 되면 이제 방어체도 같이 지기 때문에 아 너 배정되있는 놈이잖아 왜 왔어 그러면은 이기나 해 혹시 물 물 안 자라놨니? 온천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는거야 뜨겁군요 뮤트 어 야 30개? 이걸 원했어 야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어 너무 잘나온다 30개는 솔직히 예상 못했다 나 두개 하면 내 생각에 여유 있을거 같고 보내기만 하면 사람만 이거 물로 이게 옮겨지던가 완벽하게? 기름이랑 나사만 있으면 돼 빨리 하나 더해서 하나 더하자 아 너무 좋다 세이브 한번 때리고 침대도 저기있는거 다 뽑아서 이리로 옮겨야겠어 약간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내가 들어가기가 치워라 정착민 한 명 있는 분아 나 지금 어디 아픈가? 기생충이야? 됐어 그럼 원래 다 살다보면 기생충 나오는거거든요 이 현대사회 이 행복한 사회에서도 회 잘못 떠먹으면 기생충 생기는거거든요 저정도는 뭐 안고 가는거죠 이리로 내려가자 그냥 그래도 저 도시 동네 가서 먹을게 많겠지? 아 사람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너무 안오는데 저기는 막 두세 명씩 막 와갔었는데 어디 보자 오 두 명 됐네 두 명 야 그렇지 배정 자동으로 되어있겠지 농민으로 저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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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번에는 내가 좀 오래 자서 그런가보다 어 또 배정 되어있고 저기 어디있어 여기 뮤트 잘하는거 보니까 일하고 있네 이미 좋아요 물과 뮤트만 있으면은 당장 먹고살빵돈 있으니까 이제 이것들이 화폐가 돼서 날 먹여살릴거기 때문에 얼마 안남았어 얼마 안남았어 내 주머니 두둑해지는 날 얼마 안남았어 돈만 있으면은 아무리 강해도 다 소용없어 그냥 멀리서 미사일 쏴서 다 죽이면 돼 돈이 곧 힘이야 사실 스카이림도 제가 좀처럼 그런식으로 플레이 안하긴 했지만 돈만 있으면은 지팡이로 다 죽일 수 있거든요 마법 지팡이로 한번 그 노래법 플레이할때 한번 했었죠 노래법 전설난이도 어차피 돈이 짱있기때네 건물로 들어가야겠지 그 슈퍼듀퍼마트 이거 어디서 발견해가지고 싸우고있는거냐 좋아 가자 총알이 부족하겠다 적도 만나야되겠는데 괴물말고 좀 인간형으로다가 자 저 건물 조금 불안한데? 안녕하세요 어 세라믹이다 좋아 알뜰하게 다 챙겨가야지 이거 붉은색 접시 병뚜껑 뭔소리야 세라믹 다 쓰러가 다 쓰러가 이 땅의 청소부야 아저씨 이리와 아저씨 옷도 갈아입혀줘야되는데 이거 탱킹을 해줘야되는데 아저씨가 에이 모장 모장 또 어디다 두고 왔어 생명선이거든요 저 아저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받고 있으시게 느낌 세한데 안전하고 안전하고 야 무거운거 많이 나온다 케이크 틀 필요는 없겠지만 먹을거는 뭐 됐고 콜라 좋아 아 위부터 처리를 해야지 좀 안전하겠지 뭐가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없냐 무섭게 뭐라 나오면은 죽이면은 아 이제 없겠다 이런거라도 있을텐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무섭네 내려가자 아 왜이래 이거 아 왜이래 이거 나 이제 어우 아이씨 내가 가야 내가 간다 오늘은 극장을 자동차 극장 자동차 극장에 자동차를 다 갈아넣고 완전히 이제 산림지대를 아니 기억날거 같은데 분위기 왜이래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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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잘해야돼 여기가 어둡니 너가 잘 지켜야돼 나를 예외없어 나사랑 약간 구리 그런거를 가져가고 싶은데 벌써 무거워 잘났다 진짜 없네 아무것도 진짜 무슨 오프널드 게임하는게 아니라 아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액션 게임하는게 아니라 약간 진짜 진짜 살아 숨쉬는거 같다 여기서 여기서 너무 긴장되고 힘들어 아우 진짜 양동이랑 다 가져가야겠다 나 어차피 가져갈 것도 없는데 천천히 나가서 어 알루비늄 깡통을 버리면 안되지 좋아요 한때나마 시간에 쫓겨서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뭐 스토리 보고 빨리 진행해서 오늘 좀 알차게 영상을 뽑으려 했던 열심히 노력하면서 했었는데 아니 여기 살아 숨쉬는거 같애 몰입도 너무 잘되고 그냥 이거 하다가 약간 좀 재밌는 부분 있으면 그것만 좀 짧게 잘라서 올리고 풀 버전 화질 좋으니까 풀 버전이 풀 버전으로 올리고 괜찮은거 같은데 약간 이제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움짤을 통한 유입 엄청 짧은 짤들을 만들어서 이거 짧으니까 한번 볼까 하고 본 사람들을 꼬셔올 수 있을 너무 잔재준가 어쨌든 열심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갈집도 꽤 반응이 좋았던거 같기도 하고 그럼 여기까지 와서 살해당하진 않겠지 집에 갈까 그냥 아니야 가져갈게 많아 니가 잘 반응해서 몸빵을 하던거 뭐라도 해줘야된다 이거 뭐야 여기 어디야 오오 오오 아.. 퓨전셀 치약 칫솔 다 가져가 다 가져다 다 쓸어가 결국 얘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혼자나지면 좀 무서웠을텐데 못 입은 놈이 같이 다니니까 든든하네 버프하우 젖병 아 뭐 이렇게 금방 차냐 아씨 야 내가 물을 좀 빼야겠다 너한테 안되겠다 의약품에서 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죠 물을 20개 갖고있어 그리고 뭐 다른건 됐고 악붕사니 아 철수해야돼? 조금만 더 가비야 파워함을 입었는데 그거밖에 못들면 쓰니 안쓰니 아 주차장 무서운데 뭔가 가가가 꽉꽉 채워가자 무게도 한 10, 20? 어 20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꺼져 야 설마 같이 넘어오는거 아니지? 아 왜 들어갔냐 거기를 아 무게도 저렇게 많아 정무하고 있었어? 정무하고 있었어? 하하 오프럭 게임의 상인 게임 같애 진짜 폐지부터 다 주워가지고 체제를 만들고 로버트에 핵전지 타 핵전지 딱딱 박아가지고 이제 얘 이렇게 타고 다니는거 돈을 다 만들어서 근데 물이 많아도 내가 다 못들고 팔겠구나 안걸렸잖아 아우 야 기적이다 이거는 진짜 내가 조금이라도 놔뒀으면은 바로 그냥 좀비 밥댔을거야 저쪽이네 저쪽 이거 한관물만 더 속아내 보자 아 이것도 좀 필요했던가 뼈도 무슨소리야 뭔소리야 구울있어 잘 지켜놔? 저 구울 쏘는동안 나 알지? 요거도 요거 어 좋뜩다 야 가자 집에 가자 야야 한놈이 아니었어 야 빨리와 여기도 괴물있다고 막 길바닥에 죽으면은 다시 침대부터야 빨리 나 지켜 야 몇시에 켰지 이거? 하아 사람 모이게 좀 많이 자야겠다 하아 아 시체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진심으로 잠깐만요 아 요즘 유튜브 이거 너무 불편해 내가 방송 얼마나 했는지 표시 써줬으면 좋겠어 이십분 했다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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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따라와 다섯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지웠니? 미치겠다 진짜 어떤 놈들이 저기다 놓은거야 아직 둘이야? 야 빨리와봐 빨리 뛰어 빨리 뛰어와 네 뭐지? 당연히 여기가 나 걸을 수 있냐? 네가 든거 다 갖고 하아 걸어지네 내가 이게 얼마나 열심히 챙겼는데 쓰레기 같다고? 쓰레기가 되고 싶은건가 진짜 아 얼마나 귀중한 것들인데 이게 있어야지 먹고 사는거라고 아직 젠이 안됐구만 이야 하나만 딱 줘야자 아 기름 하나 부족해 개극혐이야 진짜 이거는 이거 못 자냐? 머리 살짝 넣어서 아홉시간을 재운다 어차피 먹을 것도 많아 다 먹고가 아홉시간을 재운다 어차피 먹을 것도 많아 다 먹고가 야 사람 많냐? 아홉 이곳들이 진짜 이씨 식량 어차피 사람이 와서 농민이 되면은 다 찰테니까 방어가 문제네 방어를 그냥 할까 물을 댔고 아 얘네 어디서 오더라 적들이 기름이 문제다 기름을 얻어야 된다 기름을 얻어야 된다 연료통을 먹어야 된다 내가 여기 콩고터에다가 두고 왔거든요? 연료통을 좀 가질러 갑시다 와 시발 어우야 놀랐어 내가 놀랐어 어 너 진짜 잘 쏜다 나는 하나도 못 쳤는데 역시 알파곤가? 조임 렌치 저런거 가져갈 데가 아니야 이 가까운 데서 멀리 가 멀리 가 야 괴물보다 사람이 낫네 총알이라도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 아 깜짝이야 이씨 가자 어어 뭔 소리야 왜 그래 진짜 뭐야? 이거 이거 소리야? 자꾸 나한테 빅년맥 있는거 같지? 장롬의 게임이 여기는 그래도 레이더 있던 데니까 좀 없겠지 좀비같은거 저기 상인도 있었지 아 뭐야 방사능 좀 자면 나왔던거 같은데 야 신뢰좀 하자 야 신뢰좀 하자 음 좋아 에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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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덕은 자네 거래하는거 아니었네 하이 미스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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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레이더가 벌써 젠드 있진 않겠지 제니아 엄청 느려 느린다 느릴리다 그랬으니까 하아 안 돼있을 것이야 그렇지? 좋아 준비해 다 쓸어갈 준비해 기름통 나왔다 아 좋아 비료포대 좋아 텔레비전 좀 아 너지 아 개 미친놈인가 진짜 아 열받네 진짜 여기 놀래키는거야 정구 좋아 이리 가져갈게 별로 없잖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가도 어디있나 선풍기 선풍기 커피잔 병뚜껑 뭐 지뢰같은거 없겠지 여기 개밥 아 더러운 물은 꺼지고 물은 썩어나니까 꺼지고 세라믹 세라믹 아 왜 깨끗해요 아 야 뭐야 깜짝 아이씨 어 점프가 안되네 막아놨나 분명 건물 안에 무언가 있을 것이야 도칠 수 없어 아 빨리와 무언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와 야 여기야 여기야 아 아 아 아 아 고기 아 아 아 그 아 아 너가 들고 있기도 좀 애매하다 내가 좀 줄여야 돼 종마고 아... 괜찮은 총이라서 버릴 수가 없네 여차하면은 써야되고 왜 이런거 못다냐? 야 어딨어 너 올라와봐 못다 이런거 아이 비괴한 녀석 야 스카이디움은 다 전문까진 땄는데 아 쫓아와 새도 먹을 수 있나? 가보자 아 뭐야 못먹잖아 여기다 잠겨있고 오토바이 못가져가냐? 아 저 건물 안 들어가야겠다 밖에서 다 쓰러갈라 그랬는데 별거 없네 무슨 사람 사는 동네를 왔는데 이렇게 없어 ㅎㅎ ㅎㅎ 아 여기 있을리가 있나 아 아 여기 좀 챙겨가 보실까? 아 아 여기도 전투만 있던 데라서 없을 것 같은데 너가 여기 좀 잘 알지 않냐? 이런거 좀 따봐 놀지 말고 놀아서 뭐하냐 놀아서 뭐하냐 놀아서 뭐하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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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모아 태산이야 아 라이터 좋아 기름 이걸로 물도 하나 더 할 수 있겠구만 못 가져갔냐 소화기 아 아 누가 저작권 걸린 노래 틀어 뭐야 여기 왜 그런거 나와 다시 꺼 아 이런거 말고요 은 쟁반 은이라도 야 커피포트 있었어? 세라믹에 병뚜껑 너 이런거 잘 갖고 나오란 말이야 다 두고 나왔어 너 혼자 살아? 다 같이 놀아 살려면은 다 챙겨 나왔어야지 쓰레기만 잔뜩 있긴 한거 같은데 뭐하는거에요 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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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거니 제법인걸 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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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불편한 게임에 불키는게 무료라는게 너무 좋다 크흫 켜놓고 다녀도 문제없는거 아니야 나가자 나 위에다 좀 버렸던거 같은데? 다 없어졌겠지? 룩이 빨리 좀 대자 그렇지 뭔가 있구만 있는게 의미가 싶을정도인것들이긴하지만 뭐 있긴하.. 있긴하구만 연료통 그렇지 이걸 원했다구 여기 있었구만 내가 버려뒀구 어이구 토스터기도 또 위에 숨겨놓은거 뭐 없니? 좋아 가자 이제 무게가 좋고 어우야 한명 더 들어왔다 빨리 가자 안전하게 들렀다 가야죠 우리 이름들 뭐 장사도 안하고 지금 배째라 이러고 있는데 누가 정착미를 바짝 구워놨냐 뭐냐? 쟤들이 한거 아니겠지? 그렇지 아 또 무거어? 뭐했다고 무거어? 아 중량 초과 야 그만가 나 손절할 생각하지 말아 나 손절할 생각하지 말아 두시간 자 가자 정착민 이동까지는 딱 해놓고 가야되는데 내가 그래야지 좀 여유롭게 할텐데 게임을 지금 몇명 있어 어차피 메인 깨려면 내려가야되죠 다시 여기 몇명 있어 다섯명이야 그럼 저기 보내놓고 한놈을 따로 배정해서 다른데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보면 되는구만 깔끔한거 보소 몇명 있다 그랬지 여기? 더 열심히 좀 해 얘들아 이거 빨리빨리 심어놔야될거 아냐 오작 세명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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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게 여기까지냐 딱 잠깐만 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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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떴지? 안 될 수가 없어 계산하고 만들었다고 내가 그렇지 이거를 물이 80이야 물 다 들이래 전력도 충분하고 전력도 한 3 남았죠 지금 여기다가 여기 갑이 어딨어 갑이 언능 안오나 그 파리가 여기까지 날라 야 야 빨리와 뛰어뛰어 고아헤이 저기요 쇼어 여기가 제 제거 싹 다 들이대 싹 다 들이대 어우 느려 정착민 보낼 정도로 와야되는데 여기 아니면 그냥 절로 가서 저기서 정착민 보낼까 좋아 좋아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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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방어만 하면 진짜 믿음직스러운 동네가 되는거야 아 기름 아직도 부족해? 아 연료통도 가져왔는데 내가 아 겁나 쓸모없네 저 기름 들어갑니다 매한가지잖아 함정을 좀 설치하자 그럼 함정을 좀 설치하자 그럼 함정이 크게 도움이 될거 같진 않은데 화염방사 그런거 없어? 아 기름 엄청 먹네 아 아유씨 기승전 기름 진짜 물처나 해놔 야 아 와 꺁나 달달하다 진짜 진짜 uben 장사하러가자 야 누군가 여기 와서 내꺼 사가야 돼 그래야지 약간 수준이 맞는데 그래야 그 정도는 되죠 수준이 맞는데 쉽게 나올테고 상인놈을 찾아야 돼 옆에 식당가자 식당가서 팔면 되겠구나 조리고기 하고 열심히 만들어서 레벨업도 해야겠어 밥으로 레벨업한다 아 저거 좀 치우라고 야 딱 두명만 더 와봐 아 두명으로 부른가 한명 더 수준이 좀 나올만한 그건데 목이 왜 죽어있어 고기 고맙다 장사하자 먹고선지 물이 금방금방 나오네 좋긴 좋네 저거 내놔 장사를 준비해 물 팔리긴 하지 여기서 야 갑이 어딨냐 언능 와라 그렇지 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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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대 해 해 닦어 형 increase 물 좀 사라 고기들 결정도 넣어 콘크리트 겁나 싼 것 봐 아 기름이 진짜 구하기 어렵다 솔직히 내가 갔다 올려면 기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절사균 하나 내놔봐 싸다 싸 너가 돈이 너무 없어서 거래가 될지 모르겠네 이거 잠깐만 어디서 좋았어 정관 야 너 의약 아.. 아이 사지 사지 놀랬잖아 정제된 불 이 정도를 팔거고 내놔 잡동사니 역시 돈을 바꾸려면 이게 최고지 솔직히 마땅히 살게 그게 없다 세라믹 세라믹도 좀 가져갈만 하긴 한데 콘크리트 가져가자 콘크리트도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많아 만능화피 뮤트 가져가 물도 좀 가져가 아 아 아 또 이런데 이씨 그래 내놔마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왜 구십이야 이렇게 했는데 고기 때문인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너도 가벼워졌으니까 사실 니가 다 들어야 돼 내꺼 까마귀 까마귀를 무슨 걸레조각처럼 만들어놨어 콘크리트 보충했고 기름도 구했으니까 기름으로 이제 만들면 되고 한 곳에 두 개를 박느냐 한 곳을 더 개척을 하느냐 지켜야 될 베스트는 이거지 저기 저기서 왔던거 같은데 여기서도 오나 허어어 허어어 콘크리트가 써니 콘크리토로 가자 50개는 짓을 수 있네 뭐 이 위에다 산 짓자고 쓰읍 여기다 짓는게 의미가 없나 오냐 이리로? 많아도 상관없어 내가 여기서 싸울 때 도움이라도 줘 그러면 안 오면은 기름이 문제네 기름이 문제야 오! 정착률이냐? 당연히 배정되있고 아 뭐 쓰레기 칼리 그런 애들 안와? 아 뭐 쓰레기 칼리 그런 애들 안와? 아 뭐 쓰레기 칼리 그런 애들 안와? 정식으로 보낸다 여기 딱 먹고 살 만큼 나오고 있고 식량도 뮤트밭으로 보내서 제가 몇 가지 사업을 구입할 것 같을까? 이제 사업을 구입해 아흠 여기가 너무 행복해졌어 우린 좀 어려워 우린 좀 어려워 뭐라고 말해? 또 먹을 거 싹 먹고 가서 그냥 다 밀어버리겠쓰 농장은 왜 이거 먼저 하고 나는 바퀴벌레 옆에서 자야되는데 에휴 침대 옮기던가 해야지 진짜 쌍놈의 거 한 명만 와 있어라 진짜 11시간 잤는데 나 좀 해방시켜줘 이 지옥에서 목말로 아주 아주 썩어 나지 물 또 먹어 그냥 하나 좋소 고기를 좀 팔까? 난 뮤트 먹으면 되니까 가자 어디라고 했지 약살자 저지가 저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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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저기야 가자 가자 쟤네한테 총알과 가능하면 기름 빼둬서 여기저기 포탑 지어서 픽동을 싸게 만들어주겠어 스읍 포탑판 두 개는 있어야지 좀 안전하게 잡을 것 같은데 띄어서 이제 화염병 수류탄 이런 거 대비해서 좀 띄어서 어이구 놓칠 뻔했네 잡았냐 니들끼리? 잘했어 야 이제 오면 어떡해 니 주인 어딨어 설마 죽었니? 소만 다녀 뭐야 그래서 기다려 어차피 오는 길에 뭐 만나게 되겠지 언니 다음엔 안녕 로봇도야? 여기 사슴 잘까? 정지 정지 아 샘피 나 이거 해야되는구나 생존 날이 아닐 때 그냥 로드 신공해가지고 했었는데 아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나? 너무 싫어 이런 거 여기서 겹치는 거 그 어 이런 거 누르면은 이런 거 누르면 제거되고 어 이 이런 거 누르면 제거되고 잔잔하게 하자 어떻게 된 거 마치 오래 걸리는 거네 이거 작업이 여기서 고르면 된다 이거 한번 누르면 열어 열어 어디 보자 어이구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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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키트가 나오면 좋겠는데 얘네가 그게 아니라서 안 나오네 뒤에 시거라서 이거 당분간 내 기재로 쓰겠네 같이 있을 친구도 있군요 누워서 가자 가자 아이고 배고파 그 얘기가 듣고 싶었어 먹을 게 드럽게 많아 어디 찬양 시간을 가져볼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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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에 너무하는 거 아니니?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왜 이렇게 흔들려 좋아 남은건 너희들이 알아서 잡는거야 서로 야 건어 좀 쎈거같은 잘 던지네 짜식 아 불안하다 오늘 안 끝날거 같다 여기서 지옥을 볼거 같다 내 느낌에 4개나 먹어야 돼 저거? 저걸 제거를 해둬야 된다는거네 와 2배 들어가는데 반피야? 뭐가 뭔데 아 뭔데 뭐가 또 어차피 쟤는 나 못보니깐 자 지금 뛰어와봐라 와 진짜 맞네 내가 이길 수 있는 걔네들이 아니네 저정도면은 아 이거 기관총 어딨는건데 뭐 뜨지도 않아 저거 얌전히 있어 멀어서 어차피 오지도 않을거야 니가 나대지만 않으면 안걸려 근데 나대쪼? 개새끼 아 감탄가자 아 아우야 야 아우야 야 가비가 문젠데? 문젠 좀 아닌데 저러면은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저거 여기서 또 헬게임 해야되냐 나 아 여기서 두시간 보내야돼? 면병 아 로봇 해킹 배워가지고 로봇 내껄로 써야겠다 아 쟤 아 쟤 나무색 맞지 아 빠지면 죽을 정도는 아니네 좋아 겁나 많다 진짜 우타 도구 쏘는걸 이거리를 쏘니까 정신 못차리지 우리 알파고에도 못찾지 이건? 뭐지? 말려들어가지마 여기서 좀 싸워 왜 이렇게 쏘지도 못해 어딘지도 모른다 어떻게 쏠 거야 야야야야 나대지 말자 친구야 기다리고.. 아 야 꺼져 좀 너 가지가지 하네 진짜 야 너 허허허헣 총을 꺼리면 어떻게 그거를 내려와서 지금 찾고 있나본데 야야야야 도망갈거야 나는 너가 상대 근데 쟤 누웠니? 뭔데 이렇게 튼튼하니 그만.. 그만 싸우시고 올래요? 슬슬? 저기있어 야 진짜 세다 나 상대도 안되네 야 안보여 안보여 딜 교환이 안돼 야야 딜 교환이 안돼 이렇게 야간하니 이렇게 야간하니 역시 돈으로 싸워야 된다니까 지금 돈에 준비가 안됐어 쟤네들은 거른다 매력 짓는 캔데 굳이 싸울 필요 없지 싸움을 피하는 것도 기술이다 싸움을 피하는 것도 기술이다 쟤네들은 싸우기 위해 세이브를 해놓은게 아니다 왜 양아치를 원했다고 약해 빠진 양아치들 그렇지 이렇게 한방에 죽는 놈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한놈 밖에 없었니? 건어는 진짜 에바야 하나 죽였는데 반응 없는거 보니까 얘 밖에 없었나보다 여기 내부에 있다 아 여기 내부에 있다 어디선마 안되제 이제 없제 자는 데 자는 데도 있고 그렇지 화학실험대도 있다 야 강철 이거 나 못갈잖아 얘네 옷 지금 여기서 이거 나 못갈잖아 강철 좀 들고 다닐걸 그랬네 아이 요걸 몰랐네 로봇수리키트 된다 어 암정되네 몇개 몇개 있어 어 강철 맞네 이게 제일 만만하다 강철구름 있었구나 요기좀 볼까 열심히 설치하겠네 몽땅하고 있어? 상관없어 여긴 내놓은 자식이야 필요없어 사람도 옮겨올까 생각해서 여기는 왜 와 가는데 왜 잠깐만요 레이더 있으면 옮겨 낼 수가 없네 호기는 됐네 아 나 목마르냐? 목마르면 안되지 쟤네 있는가 보니 애매하게 있나본데 적들이? 아 적인가보다 저 입구 얼룩나오는거 아니냐 이러다 에이 설마 내 기억이 저기도 입구에 있는걸 아는데 여긴 아니었나? 잠잘 자리라도 하나 줘봐 알아서 가게 아 맞아 입구 맞았네 느낌이 딱 오네 스윗 구리와 스프링 구리와 스프링 와 폭탄 3개나 해체했네요 여기서 시 알취 좋았쓰 그렇군 내가 기억하기로 아래가 좀 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냥 죽이고 죽이고 자자 이길 수 있었네 생각엔 나한테는 로보트가 있으니까 굴이랑 스프링 먹었으니까 개이득 가져갈 거 없냐? 고용히 해 저기 있어 여기에 아깝지만 레이저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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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지퍼 던졌는데 아 여기서 번지별로는 너 작살난다 알지? 자 그걸 그 타임이네? 좋아 없냐 없냐 이제? 만세키는 거고 쫄뻔 혹시 모르니까 자자 미리 그냥 한 시간 자고 깨진 그릇 싸이코 연료통x2 제트까지 아 개밥은 필요 없는데 내가 못찾았을 뿐인지 더 있을지도 몰라 연료통 나온거 너무 좋고 어어 그치 힘을 힘을 키워서 들고 다녀야 되는거 아냐? 있었네? 어 나를 한방에 죽일 정도가 있네 심지어 그러면은 다 챙겨서 한숨 더 자자 어차피 챙겨야 되니까 와 이거 컴인데요? 뭐에요? 뭐에요 아무것도 안떠 뭐에요 왜이래 이거? 이거 왜이래? 뭐 아무것도 안막혀 총도 안바끼고 뭐 왜이래? 뭐 왜이래 이거 총도 안바끼고 뭐 그 이것도 안대고 표시도 안뜨고 뭐야 저건 안내 흠흠 너 챙겨봐 챙기긴 할거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풀릴라나? 안풀리는데 야 뭐야 왜이래 이거 고마워요 여기서 할 말인가요 그게? 나를 칭찬하고 있군요 더럽게 길게 동의해두겠습니다 이 개소리가 끝나면은 어가 풀릴 걸 예상하고 있었거든 바꿨다 나 오지마 이씨 뒤지면 너도 뒤지는거야 알지? 주위를 왜 저렇게 잘하냐? 야야야 가지마바 가지마바 시키는가? 너가 싸우다 죽어 그냥 나 스치면 죽어 못가 스치고 나발이고 그냥 근데 함정 사라진거야? 저거 무탄때메? 염증때메? 와 진짜 겁나 던지나봐 어휴야 부서질게 남았었냐? 어휴야 부서질게 남았었냐? 너랑 또 대화해야되니? 아휴야 부서질게 남았었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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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어 진짜 너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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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서 3시간을 자는 여유 내 몸은 충분해졌다 그렇지! 깜짝 니가 맡아요 그럴라고 너 데리고 다니는거야 니가 맡아 잡은거지? 아 야 몰랐잖아 가져갈거 많으니까 봐주겠다 기름통 기름통좋아요 기름통좋아요 벌써 무거워 이제 시작인데 에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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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깜통 20개 나오고 좋아 연료통 나왔다 닫아놔 잠깐 와 기름 이렇게 많이 준다고? 이럴면 몇 개를 지을 수 있는데 엑스워드 필요없는데 너 가질래? 빅짐이야 뒤질리 아이 비싸다 돌아가는 길에 상인 많아서 살면 됐구만 전구 19번 가져가 요 야 너 진짜 쓸만하다 짐쿤 이상으로 너의 가치를 알아주는 기능이 없어 연료통 몇개야? 설마 내가 못찾은 폭탄 밟고 나가다 죽고 뭐 다른 곳 없겠지? 다 잊을 수 있는 게 다 잊을 수 있는 게 다 잊을 수 있는 게 간다 안전하다 쩔 쩔 쩔 쩔 설마 가는 길에 죽는다는 그지 같은 일은 없겠지? 믿는다 하... 하... 하고 가자 게임 이거 힘들어서 하겠나? 갑자기 어두운 지금 가야돼 갑자기 어두운 지금 가야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이터 조합 어딕톨 스팀팩 비누유병 돌아가자 가서 몇 명 있으려나? 간 다음 확인해야지. 스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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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기름이 이렇게 부족하지? 뭐지? 기름을 보충을 했는데 아 맞다 쟤한테 조치다 천천히 걸어가야겠어 와 너 이번에 힘냈구나 겁나 많이 챙겼네 천천히 간다 호우 뭘 거 있냐? 어 60개C 와 대박 야 준비해 컴온 드디어 진짜 한 명만 오면 돼 진짜 한 명만 해서 이거 옮길 수만 있으면은 만서 오케이야 다 갖고 있어 하나 더 할까? 방어용으로 이거 두 개놨다 너희들 망보는 척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일해 뮤트캐 내 화폐 내 화폐 내 화폐 뮤트 또 싸그리 싹싹한다 저기 올라가 있네 저거 캐스트 주는 놈이야 자고 일어나는데 딱 한 놈 들어와서 그 녀석 정착취 보내기 하면은 배우배인데 여기는 얘네 먹을 거고 이건 다 내가 지금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루트는 거기서 캘 거고 예스 100원 큰돈이야 큰돈 겸치도 꽤 제법 주네 저 정도면은 스완 잡는 만큼 주는 거 아니야 아 좋다 음 방어 실패 좋아 언제 올 거야 그래서 한번만 오면 돼 진짜 탈러 가자 강의 가자 고이 레벨 업 탄약 더 많이 받기 장사를 하고 싶은데 해버릴까 갑옷도 다 박살났는데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이 가마 찍어서 탱커로 쓰자 짐꾼 하려면 힘을 내가 5를 더 찍어야 돼? 하지마 아 비친 새끼 탄약 발견할 거냐 돈 발견할 거냐 5%의 추가 피해 5%의 추가 피해 와 너무 해근데 이거 둘 중 하나 가야겠다 탄약이 지금 부족하진 않고 병 쪽에 낫겠지? 밤 등급 몇이야? 25야? 너는 돈으로 가 돈이 최고야 방어도 이 정도면 얼추 되고 한 돈만 딱 더 오면 한 명만 아니면 그냥 한 명을 내가 빼버릴까 어차피 여기 올 테니까 무지야 새로운 일이 있는데요 탐색용 표식 남기지 뭐야 보급러 보급러 보급러로 교수용 집행이네 골목으로 가 보급러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어떻게 하는 거였지? 내가 지금 그러면은 보급이요? 고수위 교수위는 지금 꽤 권창하고 있네 이제 가자 여기 한 번만 싹 털고 와 진짜 한 번만 딱 더 주면 좋겠는데 물 안되냐? 나 못 좀 만들게 철 좀 줘봐 아씨 한 번에 내놔봐 물 아야 40개만 줘봐 어? 겁나 무겁네 가져가지 말까? 빅진 팔거고 덩굴박어 필요없고 뷰토 화폐고 개바 필요없고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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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갑 포탑 4개 위치 괜찮고 이 정도면 안 털리겠지 아씨 맛있지 아 야 갔다 올 때까지 바퀴 다 치워놔 꼭 다녀갔으니까 아우 더러워 아 장사하고 가고 싶은데 저기는 내가 장사해서 지금 안될거 아냐 찍고 아아 야 한 번만 팔 수 있나 볼까 아 야 가자 그냥 아직 미사일을 살만한 돈이 안되니까 아 저 자동차 극장 같은 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여왕 나오는 데를 내가 거기를 내가 지금 지배해가지고 완전 저걸 만들어버리면은 돈 걱정 안하고 그냥 미사일 팡팡 쏘면서 살텐데 물과 뮤트 빨리 가자 이제 무기도 좀 걸러놔야겠다 쓸모없는거 좀 걸고 좀비 나오지 않았었나? 길 이따위로 해놓으면 어떡하니 INOV 가져갈거 없냐 구역병 Calvin 아 자는 데 있는 거기네 네 전진기지 당연히 여긴 쟤는 안 됐을 거고 은신공격을 먹구려 아 야 그건 아니지 야 나와 나와 경험치 내놔 아 왜 저렇게 안달아 아 근형 레이더인데 뭐야 나 갈래 그냥 미쳤어 하아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아 멀다 무섭다 난 죽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설마 나야? 안 오린 거야 지금? 너한테 붙어야 돼 너한테 붙어야 돼 지금 너한테 붙어야 돼 오우씨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진짜 어휴 어휴 왜 저렇게 빨라 어휴 아휴 제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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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누르면서 다녀야 돼 무슨 바닥에서 지뢰가 나와 아휴 열받아 킹받네 야 교수 잠깐만 여섯 명이라고? 무조건 가야된다 하아 하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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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가장 킹 많아지 솔직히 말해서 자고 갈거야 돌려서 뭔 고생이야 잘 되있냐? 별이 별게 다 있네 총기강을 찍어야돼 총기강을 찍어야돼 하아 이거 뭐 무지 해야되나? 사실 뭐 총기강 찍을 바에 그냥 데미지 찍는 게 낫겠다 너무 지금 약하다 뭘 쓸지 정해서 하아 확실하게 정해야겠다 진짜 진짜 폭탄을 다 날려버릴지 그냥 무난하게 갈지 그냥 무난하게 갈지 저격을 할지 arel GG 방금 사람 있지 않았나? 착각인가? 아휴 피해망상이야 흐흐흫 흐흫 흐흫 하앗 흐흑 들렸던 데고 자는 데 있네 완전 해골이구나 아니네? 내가? 조용히 와 놀라잖아 나 로봇처럼 생겨가지고 얼룩 나올 것 같은데 업고 아 왜 이렇게 불안하게 아무것도 없냐? 멀어 나와야 제가 좀 안심하고 갈텐데 심지어 처음 가는 데잖아 안전하게 왔다 안전하게 왔다 안전하게 왔어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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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왔다 안전하다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배가 고픕니다 딴소리 하지마 남는게 음식인데 음식을 섭취 못해 아 근데 뮤트가 되게 무게에 비해서 배부른가 보다 이렇게 먹었다고 다 차버리네? 어깨가 아니었나? 곳에 이 상막한 동네가 살기 좋다고 입소문 나가지고 아 거짓말 차버렸고 뭐? 이렇게 살만한가 본데 무트 다 내꺼야 손 대지마 물 4개를 어디서 주워온거야? 이해가 안되네 아 이게 아닌데 나와봐 어 나 빈 병인데 왜 안돼요 이거 아주 행복하구만 샹추어리힐즈로 굳이 보낼 필요가 있나 얘네 없겠지? 안전노트로 가서 물건이나 팔고 오자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멜ständ 계단 그렇지x2 그렇지가 아니었지 한글자막 에이 잠깐만 안 그렇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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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댔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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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당할 수 없지 왜 이렇게 징그럽게 힘드냐 저거 아 잡아드려 몰라 아 징그럽게 세 쟤 또 아 겁나 세 안 돼 뭔 소리 들려 지금 내 뒤에 따라오는 이 소름듣는 소리 모기말고 모기는 안돼 야 모기는 아냐 모기는 아냐 무슨 한방에 반피가 달아 이씨 개 모기만도 못하네 모기만도 못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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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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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온 데가 있을텐데 아 여기였나보다 길 되게 괜찮은 길인데 계속 거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차 맞고 다녔네 바로 그 앞인데 뭘 어떻게 해야지 좀 도움이 될라나 지금 나한테 너무 약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하하하 사장님 This better be an emergency 취업 좀 해주세요 Hatch me up doc Go over your symptoms with me Feeling sick I think its radiation We clean you up don't worry 아하 빨리 And that's that Anything else bothering you? Feel better Glad to hear it 그냥... 다이몬드 리뉴어줘고, 아, 다이몬드 리뉴어줘고, 다이몬드 리뉴어줘고, 다이몬드 리뉴어줘고, 보호장비가 필요해. 모두가 필요해. 당연히. 봐봐. 다이몬드 리뉴어줘고, 다이몬드 리뉴어줘고, 다이몬드 리뉴어줘고, 다이몬드 리뉴어줘고, 또이몬드 리뉴어줘고, 어투로. 우리가 뭐하나, 아니면, 어떤 게 더하실래? 바로. 뮤트, 정제된 물, 천원, 이걸 한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쟤 가봐도 왼팔이 없지? 이게 딱이네 겁나 비싸네 근데 왼팔이 생겼네? 왼팔이 생겼네? 왔나봐 그리고 갖고 싶은 거 많긴 한데 지금 그건 오바고 나를 살려줄 무언가를 가져가야지 빅찜 가져가 경두권 가져가 강철도 사냐? 40원이야? 원거리에서 미사일 없어? 미사일? 미사일은 지금 니가 팔아도 내가 못 가져가겠다 와 미사일이 7이나 안먹는 무게를 이러면 못쓰지 10미리 총이 있어도 못사자 못 이길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약해서 뭐 되는 게 없네 기어내나봐 방어력은 더 떨어졌지만 미사일이 생겼네 진짜 이거 못 이기는데 이러면 나? 돈으로 되는 수준이 아니잖아 아 아 망했네 아 세부 너무 그건데 너를 너를 진짜 내가 슈퍼머를 세게 해서 입혀줘서 너한테 다 잡게 하던가 말이야 반개야 그게 디에시 좀 해봐 디에시 그럼 레벨 몇부터 내는 거야 폴아웃 오토 메트론 15 이후에 레벨 15 이후에 케로범 시도를 받으면 된대 나 레벨 15도 안 돼? 14네? 야 그러면은 아 도아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은 나 지금 못 못하는 거네 디에시를 와 야 이거 그러면은 메인 깨서 레벨업 시키자 억지로라도 깨자 와 이거 심한데? 어우 겁나 약하네 진짜 나 이거 어디야? 아 저기까지 못가 지금 저건 오바야 아 아 나는 약간 이제 좀 돈이 있으면은 솔직히 돈은 지금 많이 완성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이제 물이랑 뮤트가 이제 나오니까 돈으로 다 바꿔주기만 하면은 난 이제 돈은 거의 무한이라고 보는데 천 약간 이제 얼마나 많이 변환이 되는 그 차이지 천 원씩 늘어오니까 천 원 아 아 근데 좀 그렇네 이거 너무 전투력이 후달리네 레벨 15를 찍고 로봇한테 몰빵해가지고 걔한테 캐리를 받아야겠어 그리고 돈을 이제 수리 키트에 싹 다 하고 로봇 이 동료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퍽도 다 찍고 괴물을 만드는 로봇 괴물 왜 그놈의 지금 캐리력으로 그놈에게 그놈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 진짜 아이씨 기껏 다 장사하고 오니까 여기 있네 진작에 기어나올 곳이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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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서 물이 이동이 안됐었나 로봇 로봇도 15부터다 진짜 일 남았다 일 그래도 오늘 그래도 많이 지어서 레벨업도 했으니까 그게 불만 없습니다 흐흫 우리 집 앞에 누가 우비보즈도 덜어놨어 아이씨 애들 계속 찾아졌어 어차피 지하로 갈 거니까 그냥 여기서 8시에 가 밤에 밤에 뛰어가면 안 걸리겠지 물이 이리로 옮겨가긴 하는 거야? 물이 없는데 지금 아예 70개 갖고 오긴 하지 배달 걸어서 오고 있겠지 지금쯤? 믿는다 아직 캐스트 깨러 가겠네 아직 캐스트 깨러 가겠네 아 빈 병이 있는데 왜 물을 못담지 지금 빈 병에다가 물만 담아도 되는데? 아 다 넣었나 내가? 국어 물을 조금만 물 좀 받아가죠 물은 좀 필요하니깐 물 4개만 있으면 약간 여유있게 갈 거 같은데 금 안팔았네 너 냄비에다 물 갖고 뛰어가면 안되냐? 에이 물통 없게 설마 씨바 없다 망했다 아이 큰일났네 이거 야 근데 돈이 있는데 아 진짜 그거 소용히 사가지고 진짜 핵을 던지면서 싸워야되나? 강력한 지팡이에 소울잼 바르듯이? 아 이건 너무 뼈아픈데? 한시간씩만 자서 세이브만 제때 하고 저기 뮤턴트 집에 세이브 한 번 때리고 아 굳이 거기 세이브 할 필요 없을라나? 여기서 세이브 하지 말고 저기 그 스완 잡기 전에 세이브 했던데 그걸로 가야겠다 이거 먹을꺼니? 병뚜껑이야? 어어 좋아 산탄총 어어 총이라도 하나 바꿨어야 되는데 진짜 레이저 퓨즈라도 사올걸 아이 나 굴이 샀으니까 이 꾸러미가 무게 안 나가는 건 너무 좋다 쟤는 나한테 화난거 아니죠? 그냥 저렇게 뜨는거죠? 여기다가 그거 가져가고 아 나 철도 팔았지? 아 뭐하냐 진짜 바본가? 여기가 공원 저기 가는거고 나와봐 세이브는 하고 가야죠 목이 벌써 타? 그럼 어떡해 목이 벌써 말라? 내가 물을 매기고 왔는데 벌써 타면 어떡해 장난하는거야? 너무 짜장냐 두랍 두식안 재우고 실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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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좀 핥어 바닥 좀 핥어 할할! 하... 하... 제가 또 이래봬도 여기 보시면은 덩어리도 잡아놨거든요? 하... 일단 필요없고 하... 잠깐만요 방어정차에 얼마나 나냐? 하... 아 둘 다 오른다리야? 하... 와 이게 튼튼하네... 꺼져 하... 하... 일단 이거 끼고 가자 하... 일단 이겨야 되니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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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저 녀석이 바보짓말 안하면은 내가 다 죽일 수 있거든요? 뭐야 근데 저기 자연스럽게 지나가냐? 뭐냐? 몰랐잖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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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이것도 이렇게 돼? 기름놈이네 이렇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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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가자 야 아 너 너무 불안한데 다 벗겨져서 내가 지금 프레임이 없어가지고 쟤를 내릴 수가 없어 무슨 지금 못 고쳐줬는데 알아 싸워야 돼 몰라 레절모지 아니야 알아서 싸울거야 애초에 쟤는 너무 지속력이 없어 저 레이저 탄이 너무 느리니까 근접이나 권총 같은 것도 동료면은 고용이 올걸 그랬네 아 돈 있을 때 만약에 이거 정 안되면은 돌아가서 뮤트랑 무리랑 해서 어차피 로봇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걸로 봐 지나가는 이 친구가 옆에 아 앉아있어 아 앉아있어 아 앉아있어 아 앉아있어 아 앉아있어 어디있는거냐 어디있는거냐 어디있는거야 뭐 뭐 아니 병신아 아 여기서 기다리자 친구 어차피 개색 뭐 땜에 걸렸을지 그냥 가자 몰라 다리 조심하세요 이게 안맞아? 뭐 그렇지 잘했어 한놈이다 나 내 생각 나 한방에 죽거든요 진짜 어 한방에 죽기 때문에 너가 다 몸이 돼야돼 알지? 어차피 너는 뭐 자동회복 할거 아냐 전투 끝나면은 쓰러지지마 다리 다리는 뭐 뭐 의수냐? 뭐해 왜저래 됐어 너 런한다 어 뭐 한놈 더 있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염병이라도 사올걸 화염병이라도 기름 아까워서 만들수도 없고 이거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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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하 하 하 하 맛있어 보이게 먹는다 네 가자 감염만 안걸리면 되니까 감염만 안걸리면 되니까 그네에가 가자구 주ق 아, 아야 잠깐만 야야야야 아 왜 이렇게 흔들리냐 이놈의 총은 데미지에 너무 몰빵되어 있어 스펙이 맞어 이씨 아휴 주머니잖아 생각해보니까 빨리 빨리 그거 내놔 22짜리 내놔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기분상 기분상 입어야겠다 내놔라 어 진짜 나 다 포기하고 방어로 가야되나 아 이거 아니야 물론 이거 간다고 내가 사는건 아닌데 무게도 많이 나오고 아 가비가 쓸모없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은 쟤가 없으면 나는 절대 못 비벼요 쟤라도 있으니까 쟤가 어떻게 몸이라도 되니까 내가 옆에서 깔짝대면 쏘는거지 쟤가 없으면은 나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분해됩니다 의외로 탱킹이 좋습니다 내가 퍽을 찍어서 그런진 몰라도 의외로 튼튼해요 자 무슨 괴물을 만나지 않느라는 괴물도 어그로가 나한테 끌려서 뭐 딱 좀 살던거 같긴 한데 꾸역꾸역 버텨주기 때문에 내가 잘 맞춰야돼 내가 잘 맞춰야돼 내가 한번 끊고 시작해야돼 이게 맞은거야? 친구친구친구 여기서 쏴야되냐 술사면 아 꺼져 미친놈인가 진짜 아 여기 있긴다 죽어 아 여기 있긴다 아 여기 있긴다 아 여기 있긴다 아 여기 있긴다 바로 타겠습니다 아 야야야야야야 목말라 벌써? 거짓 목마른 거짓 아니거든 거짓 목마른 거짓 아니거든 스컬피언 스네이크 아 네 발에 튕겼어 개 아 네 발에 튕겼어 개 아 네 발에 튕겼어 아 네 발에 튕겼어 아 네 발에 튕겼어 네 발에 튕겼어 아 환상의 드리블이었는데 이거 입구 컷은 좀 심하네 근데 겸 진짜 많이 준다. 85를 주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야간데요? 나는 그거야. 그 있잖아요. 메카닉? 로봇이가 필요해. 로봇성료가 필요해. 15레벨이 필요해. 얼마 안 남았어. 30%야 지금. 정 안될 것 같으면 쟤네만이라도 죽이 되는 건가. 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마셔. 아 녹화 한 번 끊어야겠네요. 상관 없지만. 아니야 오늘은 그래도 극장을 넘었으니까. 사실 오늘 의외로 한 거 많았기 때문에 녹화 한 번 끊겠습니다.